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베이앤니라고 하고요 이번에 45회 차량손해사정사 합격했습니다 보험업에 관심이 생겨서 신체손해사정사를 땄는데 입사하고 어쩌다 보니까 대물보상실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손해사정사까지 접하게 됐고요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차량손사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3회 때 신체손해사정사를 합격했는데요 그때도 인스티비랑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요 제가 들었던 과목의 교수님이 차량손해사정사도 또 강의를 하게 되셔서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는 강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론실무의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체때도 제가 계속 들었던 교수님인데요 자료 준비가 정말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나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료를 찾을 때 시간 낭비가 가장 소요가 많이 되는데요 교수님이 첨부파일에 올려주신 자료라든지 아니면 교재를 만들어주실 때 자료가 탄탄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재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을 때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신다든지 혼자 공부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게끔 많이 유도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인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 그런 구조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촬영 실무에 대한 유튜브를 보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박재울 교수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1차를 또 쳤는데요 다행히도 2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남아 있어서 그나마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차는 무조건 객관식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고 기출 문제 속에 녹아든 문장들이랑 익숙해지면서 계속해서 헷갈리는 문장이라든지 단어들은 오답노터를 만드는 것이 객관식에 가장 최적화된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해야 했기 때문에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상 속에서의 2차 공부법 같은 경우는 출근 전이라든지 퇴근하면서라든지 출근 준비를 할 때 인강을 틀어둠으로써 노래를 듣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인강 내용을 이제 청각적으로 더 익숙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잠들기 전에는 아무리 공부가 하기 싫다고 잠이 안 온다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인강을 틀어두고 그 내용을 보므로써 일상 속에서 많이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는 저는 이제 업무 중에는 업무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구조라든지 판례라든지 특약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무조건 약관이나 과실 도표 그리고 지침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므로써 읽었던 문장을 계속 읽고 읽었던 내용을 계속 읽고 하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출근이 빨리 하게 된다면은 시간이 남을 때 내가 오늘 접했던 특약 같은 경우는 예상 답안을 만들어 보고 예상 목차를 잡아보는 등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많이 답안지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무조건 한 시간씩이라도 인강 하나는 무조건 들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의 다짐이기도 하고 공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루에 꼭 한 시간을 인강을 듣거나 복습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습득되고 이제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시험 3일 전에는 어쩌다 보니까 휴가를 써서 그때는 하루에 12시간씩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다 외우고 또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모든 답안지를 다 일일이 쓰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반대로 해서 대략적인 키워드라든지 내가 써야 될 내용을 잡고 정확하게 잡지 못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적어주신 예상 답안지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등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습득하려고 이렇게 짧고 굵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이든 실무자든 체력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 때는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친구들은 노는데 나는 못 놀지라는 마음가짐에서 체력관리를 좀 열심히 했다면은 2년 뒤인 지금은 실무를 하면서 업무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시험에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조금씩 한다거나 아니면 밤을 새지 않는 등 체력관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실무를 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 팁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고 내가 단순히 아는 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과실을 볼 때도 단순한 호미추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과실을 알지만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이라든지 판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 계속 보는 것이 수험생활의 팁인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 한 번 다녀오고 한 문장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은 주변의 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내가 정리해온 내용을 하나라도 더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답안지를 받으면은 이제 시험지에다가 간단하게 내가 써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내용들은 꼭 빠지지 않게 시험지에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접할 때 재밌다가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을 할 때 무조건 이제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46회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연속 인스랑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라도 또 재물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인스와 함께해서 동사합격을 하고 또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40회 이제 어필업정사 시험 한다 300회 50회 50회 20회 40회 morning 40효